안녕하세요 배우 연송아입니다. 배우 윤종우입니다. 배우 김원정입니다. 배우 윤정연입니다. 배우 박재천입니다. 배우 김범석입니다. 영화 역할들에서 범석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복싱을 합니다. 종군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삿짐을 나누고 있습니다. 통화는 매일 악몽을 꾸지만 그 악몽 속에서 나마 꿈을 이룹니다. 원정은 사람들의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싫습니다. 영화 역할들은 각본, 연출, 촬영, 조명, 음향 등 6명의 배우가 직접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생소하시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방금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역할도요. 영화관에서 인디플렉스 하세요. 79년생 김범석이고요. 저는 지금 배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지시네요. 전혀 뜨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모르겠지요. 근데 정말 잘 모르겠지요. 아무튼 내가 어린이집을 죽hält다. 사실 너의 구성입니다. 전혀 너를 잘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 저런는 제ahr에서 신고하는 명백입니다.